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기현 지도부를 새롭게 탄생시킨 가운데 이준석이가 지지했던 이른바 천하용의는 단 한 명도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오히려 이준석과의 연대를 한 것이 패착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용호, 청년 최고위원 장해찬이 선출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친융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입니다. 반면 이준석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일명 천하용인 패거리는 모조리 탈락했는데 이 결과를 두고 이준석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당내 인사들을 향해서 양두구육, 신군부라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총 1년 6개월의 방원권 정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상 추위에 집권여당 당대표 징계 결정을 내린 겁니다. 심지어 이준석이는 전당대회 투표 하루 전인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작가의 소설인 우리들의 이그러진 영웅에 등장하는 엄석대의 빗대에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천하용인이 이런 이준석이와 손을 잡고 경선에 돌입했기 때문에 오히려 당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가장 높은 지지로 당선이 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천하용인이 모두 떨어진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결과라며 이준석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많은 태도가 당의 지도자나 중심 역할을 할 사람이 아닌 당의 진로에 방해가 되고 심지어 당을 망가뜨리려 한다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준석과 그를 따르는 4명의 후보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싸워서 비난하고 공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태도를 가졌다며 당원들이 이준석 정치에 완전한 청산 계기를 마련하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정치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역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과할 정도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선 비난 메시지들이 이준석과 함께 어우러져 나타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 국정운영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싶었습니다. 한편 이준석은 천하용인 전원 낙선이 결정된 직후인 지난 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4명의 후보 모두 후회 없는 선거를 하고자 했고 두려움 없이 선거에 임했다 강한 것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으뜸가는 전략이었다며 지지해주신 당원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더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이준석의 입장 발표를 두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 치신인 박형욱 당국대 의대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일침을 가했는데 박형욱 교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준석과 천하용인 너희들 때문에 불행해져서 더 이상 정진하지 말고 반성하라는데 당원들을 우습게 알고 있다며 정진하지 말고 반성이나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당원들을 불행하게 하고 니들만 행복하면 되냐 이겁니다. 당원들이 행복하려면 니들이 반성하고 당을 떠나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준석과 그 일당들이 과연 이 일침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선출이 된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준석과 이 핵관들을 겨냥해 몽둥이를 꺼내들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낙선한 분들을 보듬는 것이 이번에 당선이 된 지도부의 역할이라면서도 이준석과 그 일당들에 대해서는 반성과 성찰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후보들이 압승한 것에 대해 원래 여당은 대통령 정당이라고 강조했는데 비윤이나 반윤으로 불리는 자들이 분란을 조장하며 당내 권력투쟁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준석계 후보들이 전당대회에서 모조리 낙선한 것에 대해서는 이준석계가 내부총지를 일상우면서 인지도는 올라갔다며 그런데 그거를 어떤 바람이나 돌풍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전당대회 기간 내내 내부총지만 했지 않나 그거를 당내 민주주의나 소신으로 포장하려고 해도 당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준석계가 이번에 제대로 심판을 받았다며 심판을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 갈라치기, 분열의 정치 이거는 민주당의 대표 상품인데 그거를 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여론 주도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과 그 졸개들은 패배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까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강순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전당대회 개입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봉합을 해야 한다. 낙선한 후보를 만나서 그동안의 상처나 그런 고민 같은 게 있었다면 보듬는 것이 이번에 당선이 된 지도부의 역할이라며 그 부분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부터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낙선하신 분들과 새 지도부가 조만간 만남을 갖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이도 하지 않는 그런 저질공세나 내부 충질 일삼는 분이 아니라면 모두 생각이 같지 않겠나라며 이준석이나 그 일당들 이런 자들 빼고는 접점 찾기가 쉽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렇다면 이준석께 천안함 당대표 후보는 안 부를 거냐는 질문에 저는 이준석 대리인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만 어떤 권력을 틈타서 대리인으로 나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께와는 앞으로도 같이 갈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거듭 분명히 한 겁니다. 조수진 의원이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내부 총질과 분탕질을 일삼는 이준석과 그 일당들에 대한 소탕작업에 나설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준석과 그 잔당에 대한 정의 없이는 내년 총선 승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 모두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일자들이 준동해서 내부 총질과 분탕질을 일삼는다면 국민들의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해질 수밖에 없고 총선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김기현 지도부가 앞장서서 이준석과 그 잔당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쓸어버리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드러난 당원들의 준엄한 민심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준석과 그 일당들에 대한 일망타진 소탕작업 없이 이 국민의힘 내년 총선 승리는 어렵다는 것을 부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